My Music Users! Hello! We are... 위클리! 저희 위클리가 세번째 미니앨범 We Play로 돌아왔습니다! 위클리의 세번째 미니앨범 We Play는요. 데뷔 앨범인 We Are와 두번째 미니앨범인 We Can에 이어서 We 시리즈의 세번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방과 후에 자유분방하고 통통 튀는 에너지로 꽉꽉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에프터스쿨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활용한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조아와 제이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타이틀곡 에프터스쿨 살짝 드려드려볼까요? 네! 5,6! 우린 스케이트보드 위로 마치 춤을 추듯 발을 굴러 저희가 위플레이로 올해 첫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만큼 더 성장한 모습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저희 위클리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의 세번째 미니앨범 We Play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 에프터스쿨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인사드릴까요? 다음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